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번째 퀴즈를 보시면 Have you been con? 그리고 to work? 이 빈칸에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gone 2번, been 3번, seen 어떠한 단어가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Have you been to? 당신은 어디에 가본 적이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New York, 뉴욕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ave you been to New York? 뉴욕에 가보셨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Have been to 다음에 장소를 써주시면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Have를 주어 앞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you been to 장소 하면 당신은 어디에 가본 적이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풀어볼 퀴즈는 I'm been to eat lunch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때 빈칸에는 어떠한 단어가 들어갈까요? 1번, gone 2번, goes 3번, going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떠한 말이 빈칸에 들어갈까요? 정답은 바로 3번, go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I'm going to 나는 뭐 뭐 할 예정이다 Eat lunch 점심을 먹을 예정이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m going to eat lunch 나는 점심 먹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뭐 뭐 할 것이다 미래에 또는 앞으로 뭐 뭐 할 예정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비동사는 주어가 I이기 때문에 I'm going to 동사 원형하면 나는 뭐 뭐 할 것이다 뭐 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맞춰볼 퀴즈는 맨 앞에 빈칸 그리고 You going to buy it 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 빈칸에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are 2번 do 2번 do 3번 can 이 세 단어 중에 어떠한 단어가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are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Are you going to 하면 너는 뭐 뭐 할 거니? 뭐 뭐 할 예정이니? 그리고 Buy it 그것을 사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Are you going to buy it? 너 그거 살 거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Are you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너 뭐 뭐 할 거야? 뭐 뭐 할 예정이니?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좀 전에 풀어본 문제 중에서 Be going to 동사 원형하면 뭐 뭐 할 예정이다 즉, 비 동사를 맨 앞에 써서 Are you going to 하면 상대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풀어볼 퀴즈는 Let's go 그리고 빈칸 그리고 At 4pm 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때 빈칸에는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shop 2번 shopping 3번 to shop 이 세 개의 보기 중에서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shopping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Let's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우리 쇼핑하러 가자 또는 장보러 가자 At 4pm 오후 4시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Let's go shopping At 4pm 오후 4시에 쇼핑하러 가자 장보러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Go 다음에 동사원형 그리고 동사원형 동사원형 꼬리에 ing를 붙이면 뭐 뭐 하러 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이 문장에서 Go shopping 하면 쇼핑하러 가다 장보러 가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풀어볼 퀴즈는 She has 그리고 빈칸 그리고 To America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때 빈칸에는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Been 2번 Gone 3번 Went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Gone 이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She has gone to America 이때 She 그녀는 Has gone to 장소 하면 어디에 가고 여기 없다 이러한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America 미국에 가고 없다 즉 전체적 의미는 She has gone to America 그녀는 미국에 가고 여기 없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Have gone to 다음에 장소를 써주시면 어디에 가고 없다 어디에 가고 여기에는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풀어볼 퀴즈는 I have 빈칸 그리고 sick for two days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때 빈칸에는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빈 2번 gone 3번 been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3번 been 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I 나는 have been sick 쭉 아팠다 계속 아팠다 for 뭐 뭐 동안 two days 이틀 동안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have been sick for two days 나는 이틀 동안 쭉 계속 아팠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have been 다음에 형용사를 써주시면 그 형용사 상태가 계속 뭐 뭐 해왔다 쭉 뭐 뭐 해왔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have been sick 쭉 아팠다 이때 sick 하면 아픈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풀어볼 퀴즈는 he has 그리고 been con 그리고 busy since yesterday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때 빈칸에는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been 2번 was 3번 gone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been 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면 he 그는 has been busy 쭉 바빴다 계속 바빴다 since 이때 since 하면 뭐 뭐 이후 뭐 뭐 이후로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since yesterday 하면 어제 이후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e has been busy since yesterday 그는 어제 이후로 계속 바빴다 쭉 바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설명처럼 have been 다음에 형용사를 써주시면 그 상태가 계속 뭐 뭐 해왔다 쭉 뭐 뭐 해왔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8번 퀴즈인데요 문장을 보시면 we are 그리고 빈칸 to go skin 이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빈칸에는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doing 2번 being 3번 going 이 세 개의 보기 중에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going 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면 we 우리는 are going to 뭐 뭐 할 것이다 go skiing 이때 go 다음에 ski 스키를 타다 라는 동사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go skiing 하면 스키를 타러 가다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go ing 뭐 뭐 하러 가다 즉 전체적 의미는 we are going to go skiing 우리는 스키 타러 갈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주시면 뭐 뭐 할 것이다 뭐 뭐 할 예정이다 라는 미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풀어볼 퀴즈는 i 그리고 빈칸 그리고 to the movies yesterday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1번에는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went 2번 gone 3번 been 이 세 개의 말 중에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went 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went 이때 went 하면 go 가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갔다 갔었다 to the movies 영화 관해 yesterday 어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e went to the movies yesterday 우리는 어제 영화 보러 갔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go to the movies 하면 영화를 보러 가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문장 맨 끝에 있는 yesterday 어제 라는 과거 표현 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단순 과거 시재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o가 아닌 go 동사의 과거 시재 went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퀴즈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when did you 그리고 빈칸 그리고 home 이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go 2번 going 3번 went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go 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when 언제 did you 너는 go home 집에 갔니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hen did you go home 너 언제 집에 갔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즉 조동사 다음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 주셔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조동사는 바로 did 그리고 u는 주어 주어가 도치가 돼서 u가 사이에 끼어든 거고요 did 다음에는 꼭 동사가 올 경우에 동사 원형 여기에서는 go 조동사 다음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